내가 자꾸 이게 왼쪽으로 가는구나. 방향이. 어떡해, 언니. 너무 부끄럽다. 하나로도 못 치네. 언니는 하나로 쳤지 나는 두 번 다 빵이야. 난 이제부터 잘할 거야. 나이스! 뭐야, 뭐야, 뭔데? 언니! 이게 무슨 일이야? 뭐야! 우와! 우와, 언니! 우와, 언니! 콜 한 번 안 빠졌으면 좋겠다. 여기 이 나무는 다 따가게 주고 너무 많이 갔어요. 그런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. 서로 우리가 붙어서 일할 수 없어. 위험해서. 오늘을 위해서 운동을 했지. 잘하는데. 크다, 크다, 크다! 정화 누나, 감 잡았어, 이제. 끝났어. 뭐야? 어머, 언니. 아니, 뭐야. 에이스 중독이야. 나이스! 집중력 흐트러지기 시작했죠? 뭐야, 바로 따라잡혔어. 야,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. 진짜 몰라. 왔어! 아니! 좋다! 우와, 스프링. 우와, 뭐야. 웬일이야, 언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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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